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베도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새벽에는 반석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와 응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저에게 가장 부딪혀온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철저하게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또 죄의 종로를 타면서 일평생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로로 타는 인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에 매여있고 잡혀있고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과연 무엇이 지금 왕로로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과연 무엇이 왕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세기 3장, 6장, 11장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있고 왕이 되어 있는 인생을 말합니다 유한복음 12장 또 16장에 보면 사단을 보고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인으로 지식을 주인으로 성공과 쾌락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실은 이 모든 것이 사탄이 주인이 되어서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운명사주 팔자이고 불신자의 삶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이 모든 것에서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건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얘기합니다 은혜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단어가 뭐냐면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선물은 공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선물은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선물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 줘야만이 선물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복음이요 그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6장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수백 번 수천 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대만에 예비 캠프와 또 집중 훈련을 다녀오면서 선교 현장에서 또 현지인들에게 중요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시 한 번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예원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반석 인생인데 반석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지금 우리 시대와 똑같은 현장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지역의 이름은 가이사라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시저, 이 시저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황제가 신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승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라는 이름은 지역 이름인데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세상 문화와 사상이 뛰어난 그러면서도 우상과 흑암이 가득한 즉 장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중심의 그러한 현장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이라는 것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게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믿음의 시작 성경적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틀린 시작으로 잘못된 시작으로 하게 돼서 결국은 응답 없는 신앙생활로 실패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평생을 다니고 모태로 다니고 몇 대째 믿고 오는데 왜 망하고 왜 실패합니까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닙니다 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시작이에요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과는 달리 실은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주로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예수님을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아니면 선지자 중에 그냥 훌륭한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현장은 틀린 보금 잘못된 보금 가짜 보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현장을 향한 우리 지역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바로 올바른 보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틀리게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데 제자인 너희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속아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냥 사탄이 못 이길 거야 아니면 난 예수 믿으니까 난 교회 다니니까 난 모태신앙이니까 난 교회 선신과 봉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사단과 마귀가 못 이길 거야 그런 막연한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은 실은 여러분이 가진 배경과 실력 능력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몇 대째 교회를 다니고 있고 몇십 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사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음부라는 것은 사탄과 마귀가 가는 무적의 지옥을 말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를 지옥의 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심지어 예배도 안 빠지고 봉사하고 교회 활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탄과 저주와 지옥의 배경 삼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깨트리시고 멸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현실 앞에서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직접 내 인생과 내 가정 내 자녀와 후대와 나의 생업과 현장과 지역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대만에서 사역을 하면서 9월에 있을 봉캠프를 준비하는 그런 예비캠프와 또 교회 성도들과 대학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집중훈련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약 400년 가까이 네덜란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먼저 복음이 들어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 400년 이상 일찍 복음을 받았지만 워낙 우상과 귀신 문화 그리고 도교적인 불교적인 사상에 잡혀있기 때문에 기독교율은 5%에서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5, 6%도 거의 순복음을 통한 잘못된 기복, 신비, 예언, 은사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만 사람들의 뿌리 깊은 사상 중에 하나가 빠이빠이라는 즉 귀신에게 절약을 엎드리고 비는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빠이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평소에 한 달에 두 번씩 월초와 월말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이때가 되면 가게, 거리, 상점, 집 앞에 상을 차려놓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부적을 태우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귀신을 달래기도 합니다 특별히 다음 달인 7월달은 신딸이라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내내 모든 거리 집집마다 부적을 태우고 난리가 나는 온 대만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만큼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이 혹시나 자신과 가정에 해를 끼치고 그렇게 할까봐 귀신을 달래는 겁니다 그러한 귀신 문화, 흑암과 우상 문화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탄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개인과 가정, 후대 그리고 현장은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기지 못하는 이러한 축복뿐만 아니라 오늘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고 풀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으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대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물론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복을 좋아하죠 그런데 특히 대만은 집집마다 대문마다 건물마다 복자를 붙여놨습니다 특별히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연초가 되면 이 복자를 거꾸로 적어서 붙여놓습니다 즉 복은 위로부터 온다는 거죠 참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열면 과연 누가 닫을 수 있겠습니까 그 축복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그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그 축복의 문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이것을 보고 저와 우리는 유율성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천막업으로 로마 군대에다가 납품을 하게 된 브리스가부부 그리고 염색과 섬유업으로 그 당시 VIP 왕족과 귀족들에게 장사를 한 루디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율성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유율성의 축복을 받아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전도와 성교 세계보고마 우리 랩몬트 후대를 위해서 본당 헌당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거죠 내 노력으로 내가 벌어서 여러분이 10시간 12시간 일해서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하지만 그 헌신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정말 미래를 위해서 정말 전도와 성교를 위해서 정말 세계보고마을 위해서 2, 3, 7을 위해서 본당 헌당을 위해서 그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유율성의 축복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백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백년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성교할 수 있고 후대 키울 수 있고 2, 3, 7 다민족 TCK 레몬트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브리스 가보부 루디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하니까 뭔가 기능과 기술이 뛰어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브리스 가보부 루디아는 가장 먼저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아 될 CBDIP가 분명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복을 수다 부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다윗도 역대상 29장에 보면 부와 귀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하죠? 왜 불안해합니까? 답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시험치는 학생이 미리 전날 답을 알고 있다 그 시험이 과연 두려울까요? 그 시험이 과연 무서울까요? 답을 알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점치로 가고 왜 사람들이 우상 앞에 엎드리고 빌까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미래에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땅에서 무엇인지 메고 풀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열쇠를 사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권세와 비밀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는 그러한 반석 인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